유현조가 올시즌 한국여자 프로골프 KLPG1투어 신인상 수상을 확정했습니다. 유현조는 어제 경기도 이천 사우스 스프링스 cc에서 끝난 상상인 한경 와우넷 오픈에서 최종 합계 3 언더파로 공동 32위에 자리했습니다. 신인상 포인트 78점을 추가한 유현조는 합계 2058점을 기록해 올해 남은 세계대회 결과와 상관없이 이 부문 1위를 확정했습니다.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은메달, 개인전 동메달을 딴 유현조는 지난 9월 메이저 대회인 KB금융스타 챔피언십에서 프로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.